나갈래. 저기 편집해. 내일 배울구나. 누군데도 몰라요, 저는. 다 아시는 거예요, 저거는? 잠깐, 나가자. 그게 왜 이렇게,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건 알지. 둘. 그럼 제가 선배 혹시 그거봐. 어, 어떤 말인지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뭐 맞추는 거예요? 네, 이거 대사를 맞춰주세요. 이거 뭐잖아요. 대사 뭐였지? 멋지다, 내 친구. 멋지다, 혜진아. 맞나? 맞아요.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네? 나 나갈래. 되게 편집해. 편집해. 편집해줘. 뭐 전 되실까요? 행복함이. 쇼타임. 어떨까, 어떨까. 너무 어려운 거 했는 거 아니야? 태양이가. 맞아요. 태양 맞아요? 네. 봤어요? 근데 이거 솔직히 나 못 따라해. 봤는데. 그럼 따라할 수가 없어. 한번 해보세요. 이거 편집합니다. 여러분. 뭐야? 봐봐, 애들 모르는 거 많다니까. 왜? 매일 배웠나? 매일 배웠나? 매일 배웠나? 오늘 나랑 좋아하는데? 많이 먹지 마세요. 완전 아니야, 완전? 이거 그냥 은행 아니에요? 너무 예쁘네요. 아, 진짜? 너무 예쁘네요. 도깨비잖아, 도깨비. 배사를 엮여주세요. 도깨비 안 맞는 거야? 그냥 안 보여요? 대상이 싫어서 무슨 생각도 안 보여. 말이 너무 좋아서. 뭐야,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배사를 맞춰주세요. 배사? 누군지도 몰라요, 저는. 아, 이런 거 밖에 안 나와. 이게 뭐예요? 이거는 손흥민 세리머니 아니에요? 아니야. 손흥민 세리머니 아니야? 맞아요. 내 마음속에 저장. 팬 하자. 아, 이거 알아요. 나도 알아. 팬이 아닌 아저씨는 빠져. 간단히. 그게 뭔 소리야? 2천 원 비싸죠? 다 아시는 거예요, 전부는? 아니죠, 알죠. 아니요, 없어요. 배달피 있었는데? 아니요, 배달피 있었는데? 배달피 있었는데? 배달피 있었는데? 배달피 있었는데? 아니요, 배달피 있었는데? 배달피 있었는데? 배달피 있었는데? 5배, 5배 뭐야? 5배? 어, 옛날에 있었는데 이거 뭐였지? 너 피야? 5나절이 뭐였어? 네? 맞아. 오늘 나 젖 먹을래. 맞는 거 같은데? 오늘 나 젖 먹을래 맞아요? 아니에요? 이거 너 시대 아니잖아. 엑스맨이요? 둘이 한 번 당연하지 해주세요. 당연하지. 스물대 뭐야? 두핀대 부부. 제일 부부. 네? 공수, 공수죠. 괜찮아요? 마이너 원조? 모사. 모사. 팀. 팀. 뭐야? 팀 팩스. 아, 질니? 네. 다 했는데 우리? 어려운 게 없는데? 아사추가 뭔지 알아? 아이스티샷. 아니 이거 알지 슈퍼스타 게임. 회사해주세요. 개우지. 아 계속 없단네? 밥 사장님 이거? 네. 네이치 이거 여기. 다시 반대로 돌려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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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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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알아요. 뭔데요? 해주세요. 아니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아임파인. 뭐 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맞죠 맞죠. 아니에요 뭐 안 돼요. 오 이 정도야. 왜요 이게. 아니. 제가 아는 말 안 해요. 뭐예요? 불러올게요. 들어온 것 같긴 하다. 동혜 여보 네? 동혜 여보 네? 이거 알죠? 아니 무슨 야보인지를. 아니 이제 까먹었어요 이걸. 네? 뭐였죠? 아. 오 아니신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다 알아요. 엠지가 아닌가 봐요. 달달달달달샷샷. 그건 알죠. 아니 제가 정확하게 뜻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알아서. 잘. 깔끔하게 쓸 수 있게. 끊어줘. 끊어줘. 누가 줘? 끊어줘. 꼬마꼬마. 맞아요. 한 번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요. 털어낼 거 아니에요. 왜요. 털어낼 거 아니에요. 진짜 몰라요 이거. 이게 몰라요? 이거 진짜 몰라요. 처음 봐요. 아니요 본 거 같아. 히포스타키 히포다트네. 똥꼬방콕. 방콕도 뭐. 아 아. 개성선수는 똥꼬방코라 이거. 기간에 복귀했으니까. 축하식. 같이 같이 맞춰요. 인자순바. 황꼬부. 이거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처음 봐요. 네. 팬 여러분 아름다운 촬영입니다. 아니에요? 태균이 두근발 잘하겠네. 마이크. 생각보다 어려운 게 맛있어. 네. 우리나라 말이에요? 진짜 쉬워요. 폭풍 눈물이야? 나 이거 뭐야 이거. 폭풍 눈물을 그렇게 돌려 쓰는 거예요. 근데 꼭 돌려야 돼요. 이걸 안 되겠어요? 인제 텐데 이걸 모르겠어요. 야 태균이는. 어린데. 고백. 시작부터 바뀌었다. 생각이 안 난다니까 이게.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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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래 밑에 있는 거 하나 먹어도 되는 거잖아. 저희 그랑. 아. 이거. 아세요? 그 짤?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대사를 맞추는 거? 네. 모든 날이 예뻤다? 몰라요. 몰라요?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좋아서. 날이 좋아서. 에? 김? 오, 아신다. 질?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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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아니야. 나 이렇게. 네. 그 인스타 리스에서 잠깐 본 거 같은데. 이건 네 배누 뭐예요? 네 배누가 뭐야? 구선 말이야? 아니? 네. 네. 맞아요. 아 진짜 연상으로 안 좋아해. 아, 아니 그. 아, 알죠 알죠. 형, 형, 형. 요즘과는 모르는데. 네. 네 배누?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 이거? 네. 네. 뭐라고 했는데? 내일 배우보다. 내일. 네. 하나만 더. 질은. 질. 질. 아, 질. 질은? 아, 이거 옛날에. 기억났다, 기억났다. 옛날에. 아, 이거 이렇게. 질. 네. 이건 알아. 오. 옛날에는 우리 즐겼었죠, 질. 분리하면 항상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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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가 뭐야. 고람이 배가 된다. 그럼 제가 선배의 마음에. 연진아. 이건 알지, 덕을놀이. 브라보, 박연진. 이거 어디서 본 줄 알아요? 나는 솔로 보는데, 곽빈이랑 똑같이 생긴 분이 한 번 나왔어요.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광수였거든요. 와, 내가 티비 틀자마자 그 분 나왔는데, 진짜 빈이 형인 줄 알고, 캡쳐를 해놨어요. 그래서 빈아, 혹시 형님이 있으신지? 아니라고 하죠. 그분이 맨날 하는 말이 중껑 맞았어. 중요한 건 꺼. 손흥민. 손흥민 선수, 시구 안 하셨죠? 7번 비워놓겠습니다. 우리 7번 누구지? 미션이. 방 빼고. 토트넘 주장으로서 오시면 주장이. 제가 시구 알려드릴게요. 오, 이거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야, 슈퍼스타 이거 알아? 없어요. 이 분 뭐 하시나 지금? 시구 하셨나? 시구 한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연기가 살벌해, 진짜. 연기예요, 좀. 뭐야, 뭐야. 진짜. 살벌하다니까, 연기가. 뭐 한 마디 하잖아. 이름값이, 왜 괜히 이름이, 이 병원이 나온다니까. 꼼꼼 얼어붙어 한 방으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복식 뜨거워. 너 이거 배워봐. 유튜브에 해. 차원이 형 이거. 형도 잘하자. 너무, 너무 이쁜해요. 너무 이쁜해요. 오, 이거 안 나는데? 쌍파브루루. 인기 급상승 구영상. 뭐야, 너? 사랑해. 어우, 좋은데 이거? 두개 안 나와. 고백. 바보는 아닌데, 바보. 아니, 고백 때문에 잘 안 챙겨다녀는데. 팀. 거기에요? 팀가도 있고. 지루. 오, 이거 하는데? 오, 이거 아팠는데, 어디서? 왜? 너무 어려워요. 못 따라해, 이걸. 정답. 그냥. 보내줘야겠어요. 오, 나의 전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 나의 전부가 더 좋은데요? 오, 나의 전부. 완전. 아, 맞네. 오. 오. 나 저기 친절이 있는 것 같아. 진짜 럭키티자랑. 맞았어. 근데 보긴 했어요. 다음부터 오고요? 이거 유튜브에도 많이 봤어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야, 이거 안 봤고요. 드라마라고 봤죠? 네. 둘. 굳이 오는 appliances. 여러분도. 둘. 둘. 셋. 둘. 셋. 셋. 둘.